포토라미 202 플러스는 A4, 포토라미 302 플러스는 A3로 원하는 사이즈 선택이 가능합니다. 깔끔한 화이트 색상의 가벼운 무게로 아이들 교구 제작이나 소규모 사무실의 자료보관용으로 많이 사용이 되며 무혈코팅과 용지걸림 제거 버튼으로 사용하는 데 있어 더욱 편리합니다. 전원 스위치를 켠 후 코팅 두께를 선택하여 예열시켜줍니다. 예열 등에 녹색불이 들어오면 코팅물을 넣어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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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님의 안심 구매를 보장합니다.